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의자입니다 잠시 한번 또 뉴스도 보고 여러가지 세상 흘러가는 소식을 좀 보니까 별로 좋은 소식들이 없네요 뉴스도 그렇고 거의 뭐 우리가 속된 말로 거의 개판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정치권은 싸우고 나라는 시끄럽고 글로벌 정수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중국도 보니까 벌써 시진핑 3연임 거의 확정된 것 같고 리커창 물러나는 것 같고 독재 시대가 다시 또 열리는 것 같아요 공산국가는 저렇게 지금 발버둥치고 있고 또 미국도 그렇고 하여튼 좋지 않은 흐름들이 눈 한눈 안에 쭉 보이니까 눈이 아프고 가슴이 어떨 땐 먹먹하네요 보니까 기쁜 소식이 별로 없어요 기쁜 소식 없어가지고 요즘 그래서 잘 뉴스도 안 봅니다 잘 안 보게 되는데 기쁜 소식이 없어 즐거운 소식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즐거운 소식이라고 한다 하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재들 다양한 뉴스 이벤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들려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는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데 삼성도 좋지만은 삼성 이외에 또 다양한 종목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펀드도 있어요 ETF ETF를 좀 많이 모으고 싶다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 ETF 이왕이면 좀 안정적인 ETF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월 배당이 월 배당 받을 수 있는 ETF를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면 돼 하면 됩니다 월 배당 ETF 근데 종류가 상당히 많아 이제 많이 늘었어요 예전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막 상장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씩 하나씩 출시돼가지고 이제 많은 개미들 우리나라 이제 동학개미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개미들이 이제 또 ETF를 하나씩 하나씩 또 접근하면서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안한 증시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늘어났던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상상이에요 굳이 뭐 미국 거 직접 할 필요 없고 국내 ETF도 있으니까 국내 ETF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고생합니다 나쁘지 않지 좋지 월 배당 그 상장 지스펀드 ETF가 이제 국내 ETF 시장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트렌드 이 트렌드로 이제 떠오릅니다 그 불안한 증시에 그 자산 증식보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꾸준한 수익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수익이 꾸준하지 않고 막 불규칙하면은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응?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획이 안 되는 거 안 그렇습니까?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분들은 이게 안정적이잖아 그나마 근데 이게 어느 날은 들중자충가 어느 날은 봤다가 어느 못 봤다가 봤다가 못 봤다가 하면은 상당히 불안하죠 꾸준한 수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 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이제 개미들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운용사들은 새로운 월 배당 ETF 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을 월 배당 상품으로 전환하는 하여튼 그런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월 배당 ETF 상품 라인업 확대에 주력을 한다는 거겠죠 라인업 확대 21 기준 봤을 때 현재 국내 상장된 월 배당 ETF가 총 13종이라는 13종 저도 운전하면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 13종이에요 이 중에 그 신규로 상장된 게 월 배당 ETF가 총 몇 개냐 다섯 종이더라 다섯 종 지난 6월이죠 6월에 국내 최초의 월 배당 ETF인 신한 자산운용 쏘리아솔, SOL, SOUL 미국 S&P 500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3개월간 미래에서 자산운용인데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이거의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이렇게 두 종이 나타났고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라고 있어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여기에서도 은천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ETF 배당 액티브 ETF가 있고 삼성 자산운용에서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겼어요 보니까 코덱스 거는 한 331억 정도 되네요 순자산이 순자산이 너무 자금이 위험해 순자산이 좀 많은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커버드 콜도 보니까 299억 정도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미 상장된 ETF의 분배금의 지급 주기를 1개월로 변경한 경우도 있어요 크게 늘었는데 미래자산운용에 미래세운용에 지난 9월이죠 타이거 미국 다우전스 30이 있어 밑에 부분 나올 거예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MSCI 리츠가 있고 그리고 타이거에 200 커버드 콜 5% OTM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 등 이미 출시된 ETF인데 이거의 분배금의 지급 방식을 이제 월로 바꾼 거예요 월 분배로 바꿨어요 이들 ETF는 분기마다 이제 분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제 9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배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내 1위 자산운용사 그 삼성 자산운용도 지난 9월이죠 삼성 코덱스 다우전스 미국 리츠하고 삼성 코덱스 TSE 일본 리츠의 그 분배금을 월마다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 상품은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당금을 모두 재투자했지만은 그런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지급 방식을 바꿨다 쉽게 그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건데 분기에 한 번씩 두는 거를 이제는 월로 바꾼 거야 월로 월로 받으면 좋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 월배당 ETF 인기가 늘어나는 데는 글로벌 증시가 약세장이 들어서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안정적인 그런 현금 흐름을 찾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쪽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월배당으로 이제 지급 방식을 바꾸면은 이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해서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들도 미국 다스닥 지수 등 그 안정적인 그 기초 자산을 추정하는 다양한 월배당 상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ETF도 모아 보시고 나 월배당 괜찮네 생각하시면 한번 보세요 보시고 월배당 나오는 것들 대량 몇 퍼센트인지 3% 주는지 2%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순자산 총액이 얼마인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거래대금도 한번 보았을 것 같고 이런 걸 따져봐가지고 본인의 스타일, 본인의 성향에 맞는 그런 ETF를 선별해서 꾸준하게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만 뭐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천의장이야 삼성전자만 좋아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천의장처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